강북구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체험관인 튼튼탐업나라를 상시 운영합니다. 체험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1층에서 이루어지며 1관인 튼튼 나라, 2관인 탐업나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튼튼 나라에서는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과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탐업나라에서는 탄생의 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이 외에도 군은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자가진단과 함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손 씻기 교육 등 아이들의 신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튼튼 탐업나라를 체험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길러 건강하게 자라나기 바란다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